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가난한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셨고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난한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땅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도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먼저는 거룩한 주일이고 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6.25 전쟁이 나고 7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자리를 비우고 경계를 늦추고 있을 때 주일 새벽 4시경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 공상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38선을 넘어 전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아시는 대로 탱크도 없었고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전력 면에서도 전쟁 준비에 밤낮 매달렸던 북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40여 일 만에 낙동강 이남 지역 그 한반도의 한 귀퉁이 그 귀퉁이 제외하고 전 국토가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자유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 각지에서 피나놓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전시 상황 중에 밤낮 포탄소리가 들리는 그 위험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중에 믿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특별 집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먼저는 그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했던 죄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자복하며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신사 앞에서 절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또 나라가 어지러운 중에 하나님 계명의 말씀들을 순정하지 못했던 죄 서로가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나라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건져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당시 북한군의 모든 화력이 낙동강 전선에 총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화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적으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성공함으로 우리나라가 그때 공산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나라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한 구절 나오지만 잊지 말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절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명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개명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개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난한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게 늘 주의하면서 조심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신 말씀이 있죠 여기 다시 자세히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개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 가운데 개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의 말씀들을 심서 순종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소 5장 3절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소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개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개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개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하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조금 더 무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 개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 개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십 개명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개명부터 십 개명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출애국기 20장 1절로 2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요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 개명 주시면서 너희들 이 개명들로 잘 순종해야 구원해 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 개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개명들 어느 만큼은 순종해야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바다까지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해산에 도착하게 한 다음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요하니라 그리고 나서 1개명부터 10개명까지 그러므로 이 개명의 말씀들을 지켜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개명의 말씀들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참 복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저 어렵고 무거운 짐과 같이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에서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우리가 잘되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유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되는 줄 알고 오직 말씀 따라 기쁨으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들이 개명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동안 이 땅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리고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아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만큼 더 많아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풍요롭고 평안한 이 시대에 개명의 말씀을 여기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세상 속에 마디른 소금으로 아무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명의 말씀들 가장 기본적으로는 1개명부터 10개명까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순종하며 이 땅에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10편 119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 10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벌써 여러 날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편 119편을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개명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이 개명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절만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편 119편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하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언제까지 지킨대요? 끝까지 지키리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지키겠대요?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앞에서는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기서는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래도 할 수 없고 저래도 할 수 없고 다 은혜고 다 사랑이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을 다해 제가 지키며 나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또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기억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진정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1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본문 12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이제 가난한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에는 또 내 소화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될 때에 14절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15절로 16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아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건져주는 것도 광야길 가는 것도 가난한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이어지는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해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실제 겉으로만 보면 내가 수고 다 했고 내가 노력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모든 여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향 일종의 패배의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애국에서 종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약길을 방황하던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한 땅에 정착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평화롭게 살았는데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어떤 외신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전란에서 회복되는 데는 백년도 더 걸릴 것이다 잘 살게 되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나라가 전쟁의 상처를 복구하고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백년도 더 걸릴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민간인을 포함해서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통계는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4월경 통계 보았더니 한 30만 명 정도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상자가 30만 명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배가 넘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북한 포함해서 3천만 명이 안 됐습니다 전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다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 없는 고아가 된 아이들이 10만 명이 나왔다 이산가족은 천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고아가 10만이고 이산가족이 천만 명 가정이 다 붕괴가 된 것입니다 가족의 유대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 기반 시설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국토는 다 황폐화되었고 그래서 이 나라는 전란을 회복하는 데만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실제 195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제가 찾아봤더니 67불이었습니다 1954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7불 비교하면 그때 필리핀이 800불이었습니다 800불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그 당시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복구하는 데만 10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지요 정치적으로도 혼란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민주화가 우리처럼 빨리 정착한 나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물론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 믿는 분들이야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교만해서 당연한 줄 알고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먼저는 민족의 보고마를 이루고 세계의 보고마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앞서간 이전 세대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 이 세대 보면 참 입으로 담기가 어려운데 그 어른들 보면서 비하하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못 먹고 못 입을 때 그분들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전쟁 때에도 목숨을 바쳐 탱크가 남아할 때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를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맨 주먹으로 탱크를 맞서서 탱크를 저지시켰던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고 부지런히 폐허가 된 이 땅을 일궈낸 우리 부모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묵념하는 것 우리나라는 묵념하는 것 잘하는데 묵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충일이나 또 오늘 같은 날 순국선열이다 또 호국영령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묵념합시다 이런 말들 여기저기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는 함께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야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묵념하고 기리고 또 분양하는 것은 엄연한 예배의 일종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말고 경계가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근본적인 감사 그리고 찬송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 마지막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또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더욱 힘써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난한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풍속을 본받아 우상들을 조금씩 조금씩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역은 철저한 다신 문화였습니다 신은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차츰차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걸 믿지만 그래도 가난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비슷한 기후, 비슷한 토양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 저들은 우상 섬겨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우리가 저것도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 아예 외면하지는 말고 무시하지는 말고 저것들도 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 어떤 것들도 함께 믿고 함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대상 그런 대상이 한 가지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일생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려운 면이 다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열강의 틈 사이에서 외교를 지혜롭게 바르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패권이 미국에 가 있는데 그리고 미국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인데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교포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이해관계가 옳히고 설켜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아예 등져버리는 것도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위정자들 입장에서 딱 부러지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마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근본 중심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다른 세력들 의지하고 하나님 악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2절은 건너가고 3절을 한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오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다 한 가지로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0편 146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4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일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세 가지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그것은 하나님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다 버려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말고 우리들 개개인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앞으로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